마린파크 마린파크 저는 오늘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침에 어디서 가고 싶어요? 네 네 네 세테 베스카도스 나 높은 아직 6시 반인데 문을 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스노우클링으로 그렇게 좋다고 해서 오늘 세부로 돌아가는 날인데 새벽에 지금 잠깐 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모자로 시작합니다 어제 모자를 잃어버려서 긴급하게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250페소 코로는 생각보다 스노우클링 포인트들이 그렇게 써 제가 기대했던 수준 만큼은 아니어서 조금 실망하고 있었는데 홈스텔 직원분이 여기를 가보라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와봤어요 지금 오전 6시 반인데 아직 투월이 좀 있을까 문은 안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아저씨께서 따로 연락을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풍경 너무 좋죠 몇 개가 카야 되요? 너 혼자요? 네, 저는 혼자요 400페소, 인클로딩 인턴스피 100페소 어떻게 보트? 똑같은 가격이에요 똑같은 가격이에요 똑같은 가격이에요 네,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핀으로 사입할 수 있나요? 핀으로 사입할 수 있나요? 핀으로 사입할 수 있나요? 핀으로 사입할 수 있나요? 보트, 카야, 선택할 수 있고 인당 200페소 저는 혼자 와서 400페소로 내야 되고요 핀으로 사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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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반가를 타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좀 기대가 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죄송해요 하하하하 그래서 여기가 네, 이 곳은 이 곳은 여기 이 곳은 몇 곳이 여기? 여기 세비나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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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많네요 일단 첫 번째 스노클링 포인트입니다 오! 일로 좀 더 추억 이거 보이십니까? 이 물속 밑에 산호들부터 물고기까지 지금 다 보여요 물속이 미쳤습니다 미쳤어 제가 여기 아저씨한테 여기가 제일 좋은 데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다네요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미쳤네요 나 왜 여기를 이제 왔을까? 세컨드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들어가시는 거 보면 여긴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우 스노우풀링 스노우풀링 스노우풀링을 다 마쳤습니다. 총 1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 것 같고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제 수준에서는 제가 여지껏 해봤던 스노우풀링 중에 호주의 케언즈 다음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바닷속 예술입니다. 이제 투어를 마치고 다시 몰래지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코론 투어 마지막 코스인 페스카도스 마린파크 투어를 마치고 이제 투어도 돌아가서 진정리하고 세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코론 여행을 마치고 세브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모든 코론 여행을 마치고 세브로 돌아갑니다. 2배ospadale 3배속 잔뜩 감사합니다.